자,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대성마이맥지리 전성호 선생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, 원래 선생님이요, 3월, 4월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보던 모의고사에서 3월은 해설을 하고, 그 다음에 6, 9,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갑니다. 다시 말하면 4월 때는 하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 모의고사는 4월에 봐야 할 모의고사가 5월로 연기가 된 거죠. 근데 시점상, 시점상, 여러분들이 내신이 끝난 다음에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지금의 중간점검을 받았는데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6평의 정말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시점상 아무래도 조금 해설 강의를 조금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많이 해오지 않았던 시기이긴 하지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거고요. 음, 뭐 등급컷이나 이런 거는 자료 나오면 확인하시면 돼요. 중요한 건 뭐냐면 3월에 비해서 첫 번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3월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4월달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얼마나 향상되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물론 절대적인 점수 중요하죠. 근데 선생님 문제가 뭐 더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. 쉬울 수도 있잖아요. 이렇게 하는데 3월달과 4월달은 문제에 있어서 큰 난이도의 차이가 한국질의 경우는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3월달의 경우에는요. 음, 인구 파트와 관련한 문제들이 좀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.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들 주고 인구와 관련한 것들이. 4월달 문제를 보게 되면 인구 관련한 문제들 물론 있거든요. 하지만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원래 인구 파트가 좀 킬러 파트가 될 수 있는데 3월달에 대비해서 놓고 보았을 때 더 어렵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다른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가장 킬러가 되는 문항 자체는 3월달에 조금 더 까다로웠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전반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3월과 4월달 시기적인 거 고려하더라도 크게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난이도가 작용을 해가지고 점수가 떨어졌다 아니면 점수가 갑자기 확 올랐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과정이잖아요. 6월달도 사실 과정이고 수능을 위해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문제들을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어떤 문제를 맞춰야 조금 더 가망이 있을 것이냐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지금 시점상 개념 중심의 문제를 자료 통계의 중심 문제보다 더 우선시해서 그런 것들을 맞춰야 점수가 더 믿을만한 것이고 또 앞으로 점수도 탄탄하게 더 유지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봅니다. 저는 역설적으로 이따가 구체적인 문항별 주요 문항을 해설을 할 텐데 해설은 이걸 중심으로 해드릴게요. 정답을 어떻게 구하고 그런 것들은 큰 의미 없이 자료를 큼직큼직하게 좀 짧고 굵게 해설을 하고 선생님이 해설하지 않았거나 아예 건드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해설하지 않은 선제에 대해서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어요.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될 몫이고요.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는 해둬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개념 파트와 관계된 것들을 얼마나 자기가 소화했느냐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. 이거는 동시에 6월 평가원이 사실은 얘기를 하자면 길겠지만 되게 중간 평가로서 나름 의미가 있어요. 특히 N수생보다는 고3 친구들한테 유의미할 수 있어요. 여러분들이 준비는 별로 안 됐겠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수시전용으로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시로 급하게라도 노선을 바꿔야 되느냐 혹은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수시로 급하게라도 바꿔야 되느냐 이런 입시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입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6월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한 큰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 한 달여 조금 채 못 남았을 수 있는데 개념 파트와 관계된 부분 한국제에서는 개념 파트와 관계된 부분 제가 이 문제풀이의 해설 시간을 통해서는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풀어드리지 않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그것들만큼은 분명하게 외워서 맞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문항에 들어가서 풀어드리게 될 문제들은 자료 관련한 문제들이 많은데 1페이지에서는 4번 문제 있겠고요. 그 다음에 2페이지에서는 6번하고 7번 문제 있겠고요. 그 다음에 3페이지에서는 10번, 11번, 12번 문제 있겠고요. 그 다음 마지막 4페이지에서는 19번 문제 있겠네요. 이렇게 해서 총 7문제 정도를 풀어드리는데 나머지 13문제만큼은 진도가 물론 앞에 있냐 뒤에 있냐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맞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맞게끔 공부를 해야 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맺는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맺는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남은 6평을 대비해서요. 이 암기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기초 개념 기초 개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외워서 일단은 6평의 점수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사탄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. 지금까지 주력 과목이 아닐 수는 있어요. 사탄이 구경수에 밀리니까.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을 통해서 어떻게 대학을 갈 거냐라고 했었을 적에 최저를 맞춰서 수시로 갈 거예요. 이런 친구들. 정시로. 정시로 뿐만 아니라 그렇게 최저를 맞추겠다 하는 친구들 오히려 사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. 그래서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획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짧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여러분과 총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평이라고는 말을 하지만 등급컷 이런 거 궁금할 텐데 그런 거 게시판 확인하면 나보다 더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이런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줘야 6월 달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크게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가 갈 길 잘 갈 수 있으니까 남은 기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본문항, 주요문항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